수혈 AN에서 N이 한없이 커질 때 N의 값이 일정한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수혈 AN은 알파에 수렴한다고 한다. 이때 이 알파를 수혈 AN의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 하고 이것을 기호로 오늘 이제 배우는 기호가 딱 요거 하나인거죠. 이거와 같이 나타낸다. 여기서 무한대는 드디어 보니 선생님 처음 보는 기호니까 한없이 커지는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로 앞으로는 무한대라고 읽는다. 그죠? 이게 다야. 사실 이 단원은 이미 책은 동의할 보시면 알겠지만 수능에서 3번에 나와요. 사실 그래서 선생님 그냥 건너뛸까요? 이럴 수도 있죠. 그런데 얘기했지만 이 단원이 올해도 역시나 수능 3번에 나올 것 같아. 그런데 만약에 올해 변수가 생겨서 수학에 쏠림 현상이 있으면 과연 이 단원에서 생각보다 까다로운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킬러까지는 아니지만 충분히 시행차로 겪을 만한 문제. 그 문제를 대비한 게 일단 오늘 수업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개념 코드에 문제 하나를 넣어놨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그래요. 봐봐. 일단 이 기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정직하게 이 기호가 정말 뜻하는 바가 뭔지를 이제 우리는 드디어 이제 봐. 지금부터는 행동력인 거야. 이게 내용용이잖아. 알았어. AN이 엄순히 N을 한없이 키웠더니 알파에 가까워진대요. 오케이. 그런 걸 앞으로 이렇게 기호를 쓴다고. 오케이. 거기까지 내용용이야. 그죠? 나 이제 알겠는데? 그럼 이제부터는 행동력이야. 너 이제 알았니? 그럼 이제 행동력적으로 너는 제발 의심 좀 해줘. 그냥 받아들이지만 말고. 아니 선생님. 무언가 수학적 정의가 나왔잖아. 그럼 제일 중요한 건 이 정의를 구성하는 요소 하나하나들이 있는 거잖아. 그죠? 얘네들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봐야 돼. 물어야죠. 확인하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봐봐. 일단 N. 너 누구니? 야야. 너 누구니? 라고 물으면 뭐라고 응답해? 자연수라고 응답하겠죠. 그지? N은 당연히 자연수예요. 그지? 당연히 우리는 수혈이니까. 그지? 아 자연수가 한없이 커진대. 어 근데 한없이 커진다라는 말을 기존에는 몰랐어. 그지? 그래서 이 단원에서 새로운 기호를 만든 거야. 그죠? 앞으로는 무한대라고 읽고. 아마 이걸 최초에 만든 사람이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어. 그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는. 그죠? 물론 이제 뭐야. 역사는 그렇죠. 매비 외식디. 그지? 아무리 가도 앞뒤가 안 바뀌어야 모르는 거잖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역을 따서 만들었대. 맞는 거 자체는. 그지? 어쨌거나 우리는 이 무한대라는 기호가 뭔 뜻인지 우리는 직관으로 뭐한 거야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죠. 어 그냥 한없이 커지는구나 이런 거야. 걔가 한없이 커졌더니. 과연. 너 누구니? 수혈 AN 맞죠? 그 수혈 AN이 어떤 일정한 값. 알파에 뭐해? 한없이 가까워진대. 어머? 그럼 이 알파는 뭔데? 이 알파는 뭔데? 너 누구니? 너 누구니? 실수죠. 그죠? 실수죠. 그죠? 어? 이거 지금 적어놔야 돼. 거기 서술 방식의 박스에. 그지? N이 한없이 커질 때 N에다 자연수 적어놓으시고요. 일정한 값 알파에. 알파에다 밑줄 쳐놓고 실수라고 적어놓으셔야 돼요. 자. 아니 그럼 뭐 다 한 거 아니야? 잘한 거 같은데? 잘 봐봐. 여기서 제일 중요한. 수혈 AN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얘죠. 그죠? 사실은 가까워진면의 밑줄을 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어? 너 누구니? 물어야죠. 행동의 의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수화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그냥 문제를 딱 보자마자 풀었어. 잘 풀었어. 그럼 된 거지. 수화 문제를 내가 딱 읽었어. 막 풀려고 했는데 멈췄어. 위기다. 그 위기를 극복할 때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교과시 없는 것도 공부할걸. 아 이런 문제를 좀 어떤 공식을 알면 더 빨리게 푼다는데 그런 거 좀 외워둘걸. 이런 후회가 아니라 문제 속에 있는 발문에 워딩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문제 속에 있는 어떤 문장들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묻고 따지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해요. 생각해 봐. 가까워진다라는 걸로 지금 수학적으로 정의를 했잖아. 여러분 가까워진다의 정의가 뭐야? 너 뭐니? 생각해 봐. 예를 들어 선생님과 가까운 사람들의 모임. 우리 이 교실에서 나랑 가까운 사람들의 모임. 누구요? 나랑 가까운 사람 누구니? 누구요? 야 이게 말이 돼? 이거는 어딜 봐도 수학적 표현이니? 아니에요. 나랑 가까운 사람들의 모임이 집합이니? 집합마저 틀려. 아니거든. 이건 명확한 게 아닌 거잖아. 사실은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짓이야. 아니 수학자들이 드디어 미쳤구먼. 미쳤지. 이러면 안 돼요. 이거 사실은 되게 어색한 연구죠. 아니 가까워지는 게 도대체 뭔데? 그냥 개인차 아니야? 그냥 감정 아니야? 그잖아. 원래는 하면 안 돼. 그럼 당연히 수학자들이 정말 이렇게 했겠어? 안 했겠죠. 수학자들이 얼마나 꼼꼼하고 따지고 들고 의심하고 의심병이 있어. 대부분이 성격이 안 좋잖아. 나 빼고. 사실. 근데 이게 당연히 안 그렇겠죠. 그래서 고교 과정의 극한은요. 엄밀하게 다루지 않아요. 그죠? 나중에 대학교에 가면 이 가까워지는 말을 없애죠. 당연히. 수혈의 극한을 정의할 때 이런 말을 쓰지 않아요. 절대. 근데 이게 시행착을 많이 겪었겠죠. 아니 수학을 전공하지 않은 비전공자들에게 극한의 개념을 가르치려다 보니 이 표현을 쓰지 않고 엄밀한 표현을 통해서 가르치다 보니 사람들이 뭐야? 수학을 싫어하더라. 그러니까 수학자들이 생각했죠. 아니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이 수학을 사람들이 싫어하면 우리 어떡하지? 이런 거죠. 이건 전 세계 공통이에요. 전 세계 공통입니다. 그래서 비전공자들, 즉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극한을 가르칠 땐 우리 이렇게 약속하자. 그냥 직관으로 가까워진다라는 걸 그냥 직관으로 이해해서 그냥 받아들이려고 하자 이거야. 약속을 한 거야 그냥. 엄밀하게는 그래서 정식 명칭이 있죠. 입실론 델타 논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 하는 취야 이런 거죠. 사실 선생님이 대학교 가서 입실론 델타 논법을 처음 맞닥뜨리고 나서요. 과를 잘못 왔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 정말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너무 어색한 거야. 당연한 얘기를 왜 굳이 엄밀하게 이런 걸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근데 수학자가 달려면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럴 이유가 없죠. 그래서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좀 어색한 거죠. 여러분 잘 봐봐. 아니 가까워진다라는 거가 뭐의 개념이야. 사실은 거리의 개념 아니야? 그렇잖아. 거리의 개념이야. 야 수학적으로 거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배운 기호가 뭐죠? 절. 때깝시죠. 선생님이 이런 생각을 해볼 것 같아. 그 시계에다가 옆에다가 이거 하나 적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 와 나 이 극한의 정의를 내가 다시 한 번 보니까 결국 an의 값이 그치? 1장과 알파의. 근데 알파는 분명히 실수값이야. 그치? 거기에 가까워진다라는 건 결국 거리가 뭐 한다는 얘기야. 0으로 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사실 이 수학적 기호랑 동치표현이 이럴 것 같아. 아 an과 알파의 절대값이 뭐로 간다? 0으로 간다죠. 그죠? 이런 느낌일 것 같아. 그러니까 봐라. 평가원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야? 아이들이 교과서를 통해서 이걸 배웠다. 근데 가까워진다는 개념을 아무도 무시하고 그냥 대충 배웠다. 근데 알고 봤더니 가까워진다는 게 거리의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뻔한 이 표현을 어떻게 한다? 포장의 기술을 통해서 다르게 표현하잖아. 평가원이 제일 잘하는 거죠. 그죠? 평가원이 맨날 극한 개념을 그냥 이렇게만 부르면 누구나 다 맞추겠죠? 근데 그분들이 자꾸 뭐해? A를 A라 하지 않고 아비를 아비라 부르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가원이 제일 잘하는 게 새로운 포장의 기술을 굉장히 잘 발견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올해 6구 문제, 수능 문제 가면 항상 낯설어 보이는 거죠. 알고 보면 똑같은 개념인데. 그래 또 다른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표현입니다. 아 그래 가까워진다는 게 거리의 개념입니까? 거리의 수학적 표현인 절대값을 통해서 아 그게 0으로 간다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일단 받아들이면 좋겠다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